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하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케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케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이 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고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고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안이 찬즉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족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룡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여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 세상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를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부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령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미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대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대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대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메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대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애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앨런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